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가 조금 왔는데 엄마가 조금 왔는데 귀여워 이쪽에다가 주차했어요 여기에 6번, 7번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8번은 이쪽에 주차하고 근데 8번이 사실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오늘 여기서 할 걸 그랬나? 제 사이트에요 7번도 좋아요 근데 8번은 여기서 보는 게 이뻐 7번은 조금 더 좁은 느낌이에요 솔방울이 엄청 많아 다 떨어져 이따 불 피우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차에서 짐을 빼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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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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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으아악! 음? 보드카는..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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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랄까... 제가 원하는 맛은 아니에요 보드카가 아니고 그 위스키였어야 돼. 지금 불이 너무 쎄요. 후라이팬을 올려야 하는데 불이 너무 쎄. 첫 참 감사합니다. 아롱사태씨. 잘 먹을게요. 안녕. 친한 오빠가 선물 줬어요. 완전 맛있겠다. 이게 세트예요. 자꾸 카메라를 켜는 것이 문제예요. 조금 더 추가해서 먹으려고요. 조금 더 추가해서 먹으려고요. 이건 어떻게 먹으려고요. 조금 더 더 먹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는 계란은 계란을 넣어서 먹으려고요. 그리고 측정도 까먹는 게 아이안요. 그리고 계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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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에서 먹었어요. 그리고 계란은 계란은 계란을 넣습니다. 그리고 계란은 계란을 넣어 버리고요. 계란은 계란은 계란을 넣어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풍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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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